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근데 얘네들 자꾸 따라오는데? 난 동료 있는게 싫어가지고 안하는데 이쪽으로 가는 저거 어떻게 가지?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폴스교회 이쪽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뭐 다 들어가보죠 온김에 근데 무게가 지금 장난 아니다 저거 좀 무게 좀 뭐 덜 보죠 레벨 1 업만 하면은 이제 대형무게를 조금씩 슬슬 쓸 수 있을텐데 사장님 와서 오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 이거 수리가 아니지? 자 이것좀 팔구요 어? 돈이 이거밖에 없네? 자 이렇게 팔구요 어? 탄약은 뭐 살거없고 아 거래 이거는 그래도 다 뭐 이것저것 다 팔아서 팔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자 이렇게 팔구요 120 120 에 이건 팔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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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리해서 팔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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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갖다 놓자 뭐 자 팔구요 어 야 성공반 타인증 사고 고마워 고마워 아까 금속도 그럼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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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헤드도 정말 어질.. 어질도 안 맞구나 참 버블헤드도 지금 어디로 가는 것 중이었지? 헤비아머도 넣어놓고 이것도 넣어놓고 쇼커 여기.. 아 여기 밀린 무기가 아니지? 어? 어 맞나.. 맞나오네? 여기 생기네요 참 이게 제일 편해 이거만 누르면은 재료, 물품,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간다는 거 이게.. 그.. 스카이림드 집 모드가 있는데 스카이림은 어.. 집을 좀 잘 해놨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이.. 풀하우스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직도 좀 개떡이야 집이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깃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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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하핳 깃끗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배다 배달이 우리 전문이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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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깃끗 마시리 상들이 상들이 상들 여기 들어가달라고 말았지 아까 옮기면 그냥 다 하는거지 뭐 아 DLC도 가야되는데 슬슬 DLC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근데 이게 혼자 살다보면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혼자 살다보면 그러다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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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먹게 지치면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좀 해먹었 오오오오 오오 야 야 이거 안되겠는데 아아 참 아 이런 책이래 이분은 왜 이렇게 죽었냐 잠깐만 주위를 뜨는거 보니까 다 들켰는데 이러다가가 급속 당했지 이게 아 이거 어두워서 안되 이러면 안보여 여자 화장실이였어요 네 이런 이해를 침분하는 나도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아 그리고 별의별 이상한 요리를 다 만들어 먹죠 그리고 혼자 자면은 별의별 이상한 요리를 다 만들어 먹어 툭 툭 아 근데 특이한 요리 같은게 전직원 비상 대척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오는 이 라디오 소리를 없애야되는데 빨리 없애야되요 아 이쪽에 있나 이쪽에있나 저쪽에있나 이쪽에있나 바뀌고 오케 참 총알 많으니까 네 여기였군요 어 일단 어차피 들켰어요 네 근저 근처에 가면 애들이 그 도는게 느리기때문에 꿀잼 인강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꿀잼인가요 아니 병두건만 들어갔네 나 AP가 지금 바닥이야 그냥 막 사가지고 원래 그냥 쓰면 안되는데 로봇 상대할 때 참 나쁘지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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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인가? 로봇 밖에 없나 이 사람들은 유명TF 어 무기를 책상에다 두고 죽었네 왜왜왜왜 무기를 책상에다 상에다 두고 죽었지 카페타리아 같은데 카페타리아의 무기를 들고 올 수 있는 이제 하트한프라운 세계는 무기가 그냥 1번, 1번인거 같애, 1번 오우, 오우! 슈가밤, 감소, 땡큐 아이, 원래 그렇죠 오오, 슈가밤 터지는줄 알았다, 저거 함정인건줄 알았다 뭐야 이거 어? 걸려가지구 크 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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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먹었지 어? 여기 재료가 왜이렇게 많지? 뭐하는 회사지? 자, 스킬책 별 쓸재료 없는 격투 어? 총격탄 넣고 있었네? 아, 나 근데 백이라서 안먹었었지? 어이, 뭐, 뭐가 이렇게 많지? 여기 뭐하는데지? 감지기랑 뭐 예, 그건 가져가야죠 딱 총탄이 되는 것들이니까 아니, 근데 여기 뭐가 안되지? 회사 정체가 뭐지? 회사 정체가 뭐지? 이, 여기 이게 또 오늘 먹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나요? 전사회계 알림 비상 시태첩법 어... 군용무기를 항상 어... 오오... 군용무기를 항상 소지해야 된대 회사 정책이야 여기 무슨 군용 회사인가? 무기 연구하는 회사인가? 또 이게 그게 그 먹을 거 하면은 혼자 혼자 사는데 먹을 거 하면은 가면 갈수록 혼자 사는 사람이 기간이 길을수록 점점 그거 되죠 요리를 처음 하기 시작하면 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요리 실력이 점점 늘면서 자기만의 요리를 만들게 되지 지망 여기 올라가는 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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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을 되게 많이 여기는 어? 회사가 방침이 사원들한테 무기를 군용 무기를 항상 소지하고 있으래 뭐 공격을 자주 받는 뭐 회사 아니면 뭐 국가기밀 뭐 비슷 어? 뭐 뭐 뭐 그런 걸 이렇게 취급하 아니 야 못 올라가 나 꼈나? 어? 내가 제대로 꼈잖아?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원래? 이 탑 으 퍽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채트 전쟁전 화폐 야이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야 총이 정말 많네 여기 무기가 사방에 널려있어 여기가 근데 애들이 싸움은 잘 안보이고 낙진 뭐 이렇게 진동때문에 지금 건물이 무너지면서 애들 다 죽은거 같은데 나가는 길이 있나 지금 다 막혔죠 나가는 길이 없지 응 다 돌아다녔나 다 안돌아다녔어요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 여긴 또 반대인데 몰핀 여기 잠시만요 여기도 내가 가면 된가 여기 왔던데구나 거기 있잖아 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려나 그것도 여자들은 미각이 더 발달했다거나 아닌데 미식가 보면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가 더 많을텐데 미식가가 그냥 평균적으로 여자가 더 잘 맛을 느끼니까 아니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자가 요리하니깐 근데 혼자 살다보면 그런 감각이 없어져 자기가 요리를 해먹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거네요 똑같은거네요 자 일단 총부터 못쓰게 만들어요 자 야아 뇌를 한방에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한타임에 한타임에 지금 지금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AP도 근데 작은게 아니거든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AP를 보유하고 있는거 같든요 어 아 오케이 어 어 혹시 거스티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컨텀 맞구요 숨겨져있다고 해서 내가 못찾을 내가 아니지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저게 제일 어 잠시만 저장 안해놨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어쩔 수 없죠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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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라덱스 라덱스 니쩍 오리쩍 니쩍 오리쩍 점 더 가까이 가 몸통으로 몸통으로 등록해야 돼요 자 한번 핫탑이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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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정말 싫다 아 그것이 정말 싫다 지금 AP가 마이너스일거야 내가 지금 자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진짜 역시 이 이거는 저승선사에 질주가 없는 이상 힘들다 VAT마스터 찍어놓으면 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 저장을 좀 해주죠 어? 아이씨 뭐로 왔어? 상황 정리 끝내면 어서오세요 어쩐일이야? 조용히 멍땅 멍땅 선사 사방 경찰 aving TVs 무지막지하게 좋아하겠네? 뭐 여기 애들 많았죠 여기서 죽었지? 여기 센트리브 있는 것 같은데? 오! 거스티다! 어우! 거스티 거스티 이..이..야 이 정도 가까이면 몸통 모..야 몸통 아 그래도 안정네 치명탄 두번은 터져야겠네? 오케이! 야..음의 사나이 진짜 진짜 잘 나왔다 야.. 아 근데 이게 오오! 거여 도대체 오지마 무선 버스티 퐁 퐁 퉁퉁퉁퉁히 넋은 뭐하는거같은거같아 야 몸통 몸통 몸 몸 몸 몸 툭툭툭툭툭툭 나 지방차도 터져라 하아 씨 한방 한방 오케이 야야 나 쏘지마라 나 등 뒤에서 나 쏘지마라 어우 야 어쩐일이야 영래사네 야 영래사네 어쩐일이야 제목을 해냈는데 이번에 내가 칭찬 좀 해줘야겠는데 야 운이 좋네 초반부터 지금 야 응래사나이가 지금 두번 내놨어 나는 그 너무 비싸서 그런 햄버거는 못먹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거 그거 하나 먹으려면 4천원 이렇게 줘야되지만 4,5천원 저는 롯데리아가서 먹으려면 그 예전에 원래 치즈버거 가장 쌌는데 치즈버거 말고 이제 더 싼게 하나 더 나왔더라고 치즈버거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 그 그래서 그 가격 싼걸로만 여러개 먹어요 많이 양으로 어 지금 총소리나 뭐가 나는데 어 레저피스톨 제가 그 햄버거 먹으며 어 보통 여덟개 예전에 먹을 때 여덟개 정도 먹었거든요 그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요 콜라 콜라 콜라도 잘 안먹어요 햄버거 먹을땐 그래서 너는 햄버거 못먹으면 그렇게 미스틱스 용냐고 딴건 잘 많이 못먹는데 햄버거만 유독 많이 먹었어 맛있어서 계속 계속 먹혀 근데 이게 예 전 콜라는 잘 안먹어요 여기 다 뒤졌나? 아 사이코 아우 사이코 사이코가 정말 없는데 다행이다 저 위층 한번 더 올라가죠 지금 여기가 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이면 어 이게 뭐야 이스턴이 되게 크네 이게 짝지만 않네 지금 짝지만은 않아요 여기가 이런 이런 그거라면 유니크 무기도 있을 것 같은데 버블레드나 근데 여기서 버블레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어 스트레스 보이다 햄버거 여기니까 햄버거 난 그 뒤에 햄버거도 좋아하지만 핫도그도 좋아해 핫도그는 거기 것만 먹거든요 제이호드님 어서오세요 핫도그는 그 코스트코 핫도그가 있잖아요 되게 싸요 근데 되게 커 어 누가 있어 되게 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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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해 센틀을 본자 너 껴구나 어 어 혼자서 왔다갔다 그러면서 뭐해 쩌쩌쩌 막 넣어? 아유 너 쪘어 아니 저기 가고싶은데 지금 못가는거야 아니 나 저기 가야되는데 아이 아이 저 앞에만 조금만 아이 바퀴가 바퀴가 이랬어 저길 못가고있어 아이 안달라 죽겠어 저기 가서 숨어야되는데 나는 계속 숨글고있는데 아 저기 숨으라고 막 어여 어여 체중으로 왔다 오 아 오 어 오오 오아 오아 아 저 플라즈마는 진짜 아 플라즈마 아아... 근데 뭐 세이브 해놔서 괜찮은데 일단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애 여기는 사이코 먹기는 좀 아깝긴 하지만 사이코 하나 먹구요 올핀 제트 하나씩 먹고 버트 하나 먹구요 얘네들 은승공격 은신을 해봤자 지금 불을 켜놔서 잘 봐 여기였었죠 오오 이번이 쟤들 봤어 하지만 내가 사이코를 먹거든 빨리 싸라 안 봐 저 공연가 퀀텀 아 퀀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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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아 어이가 없다 파워하머가 여깄어 야 파워하머가 여깄어 아 이거 이거 고쳐야지 파워하머 고쳐야지 어? 전투중이라 고치지 못하네 이제 이쪽에 있는거 소리가 막 나는데? 근데 코스트코 그 뭐야 핫도그가 싸고 커서 맛있는거에요 들어가는거 하나도 없잖아 그냥 소세스 구워서 그 빵에다가 껴놓은거잖아 그 피클 안에다 넣고 코스트코 코스트코 회원증이 1년에 3만원인가 그런데 회원증 없어도 그 푸드코트는 갈수있거든요 예 그냥 빵에다가 핫도그 그 소세지 하나 끼워서 줘요 근데 커 커요 엄청 커 가격에 비해서 엄청 크고 쯧 맛있죠 쯧 맛있죠 쯧이 위책인거 같은데 어? 지금 이거 아 깜짝이야 나 지금 함정인줄 알았어 뭐가 튀어나오는거만 보면 함정같아가지고 야 내가 사이콜을 먹었거든? 너 이제 한방일거야 야 계산해 자 한방이죠 이야 데미지 나온거 봐라 로게아스는 요인만거에요 우리가 한번 해봐요 근데 로게아스는 요즘은 좀 본거 같은데? 맨날 오래간만에 안했네 야 역시 약 먹은거하고 안먹은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 일단 애들 지금 빨간애를 돌아다니는거 일단 처리를 하자 적을 발견했대 나도 발견했어 센틀이버스를 발견했다 센틀이버스를 발견했다 왜 몸통을 찾아라 야 왜 이렇게 괴사를 못하냐 아 프라웃2요? 아니 그 아니 왜 괴사를 못해 프라웃 아이씨 아 아 왜 괴사를 못하지? 왜 몸통을 못가지? 아 아 이거 이상한데? 몸통이 공격 기회가 없다고? 됐어요 됐어요 쓰게 잘했대님 됐대님 어서오세요 이것도 한방이야 사이크웹이래 그지 야 한번더 한방써 오케이 네 예 크라웃2 1 2는 내가 알기로 턴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예 파렌트 택틱스 같은 턴 방식으로 스테이지 스테이지 스테이지라기보단 좀 자유로운 턴 방식 같은데 그냥 내가 그냥 듣게 해보진 않았어요 이것 왠지 아야 여기 닭 못가잖아 아 여기 내려가는거 요거 어떻게하지? 저기 열 여느서 밖에 없는데? 열쇠가 있나? 여기 지금 안 뒤졌거든요? 뒤적뒤적을 한번 해보자 열쇠가 있냐? 아 나 지금 약..약..약발 떨어지면 안되는데? 약먹은지 좀 꽤 됐는데? 이래서 화학자 폭이 있으면 참 좋아 화학자 폭을 쓰려면 그것도 있어야되지? 아 이것도 매우 어려움이 잖아? 뭔가 매우 매우..아유 씨..약발 끝났다 자 저장 한만 하구요 약발이 끝났어여 천천히 가야지 이제 아 이거 내려가는 길인데? 아니 가는 길이 없어 이거는 매우 어려움이고 뭔가를 찾았어야되나? ... 구석에 있나 뭔가? 아잇, 잠깐만 어? 이렇게 갈 수 있겠네? 오오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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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Z 하나 맞구요 최소한 자 가까이 오겠죠? 지금 멀리서는 상대가 안돼 펄스스로 살아있나? 네 없어여 오오오오 오오씨 쟤키려 미사일로 쳐 헐 헐 헐 헐 아 무서운데 총 바꾸고요 아 못주게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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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까이 와야되는데 근데 예전에 쟤네들 어떻게 죽였어 도대체? 헐 자 일단 라이트완 이거부터 부셔놓을까요? 오! 우메소이! 아 딸랑 소리 났는데 아 센서 에이피아 빨리 차라 씁 욕는 사이에 나오는 줄 좋아했더만 디리링 하고 나.. 그냥 없어지.. 없는데? 끝인가? 얘는 그 뒤편에 뭔가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아니 그냥 그냥 침을 타 한 번 터져 얼음이 없어 아 야 정란 정말 세다 와 미셜렁 쳤었어 지금 됐어요 아 다 힘들다 로봇들은 로봇들은 정말 씨 안 죽어 몸을 강철로 아 강철로 만들어 놨지 뭐 어쨌든 예 내구력이 너무 세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